이게 에피클라통 우와 이게 지금 그때 잡은 킬로급 이야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거예요 비교할라고 와 이것도 킬로급이에요 예 우와 이게 1킬로짜리예요 예 1킬로 100 이게 언제 잡으신 거예요 저번에 팔당 방류 했을때 절투산에서 물넘칠 때 예 그때 아니 어 진짜 진짜 뭐 어 이게 그 장마 때 나가면 계속 이렇게 잡았어요 한 포인트에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거예요 예 와 몇 마리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중간에 찍은 거니까는 예 뭐 한 5마리 정도 되고 뭐 이거 어디 어디 어느 포인트에서 여기서 본거에 다 야 저는 낚시 여기서 밖에 아니에요 제일 많이 나오니까 아 우와 대단하시네요 5 5 5 정말 때 이렇게 싸우고 이게 충청도 예 고풍 저수지 예 그때 키로 에 얼마 키로 3백 나왔어요 1키로 3백 야